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은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살 때 샀던 미국 주식을 61살이 됐는데도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서 주고 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기업 그러니까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우리가 배당킹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기업이 바로 배당킹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 포스트잇 그리고 이 스카치 테이프 보면 생각나는 회사가 있지 않으세요? 여기 정말 작게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이 바로 3M입니다. 자 3M은 이렇게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나 포스트잇 또 문구용품, 사무용품, 자동차용 썬팅지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M을 영웅은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여기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되죠. 제가 미국 주식은 항상 티커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3M의 티커는 기업명이랑 똑같습니다. 자 3M인데 M을 3번 검색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해볼게요. 여기 돋보기 창에 보시고 지금 여기에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3M을 검색해 볼게요. M, M을 3번 치면 되는데 M, M, M 이렇게. 자 이게 M을 3번 치는 이유가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터링 컴퍼니가 원래 이 기업의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산업을 위해서 창립이 됐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M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화면이 나왔어요. 3M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1058억 US달러 한화로는 118조 원입니다. 자 여기 길을 눌러서 기업 분석을 볼게요. 이 화면에서는 기업의 개요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의견도 볼 수가 있고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3M은 1902년에 설립된 지금 100년 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그런 물건들을 만든다. 이게 바로 기업의 좀 모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포스트잇도 어떻게 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발명이 됐다. 또 이런 유용한 이런 또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3M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3M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월 프로덕트 가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요.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있죠. 이 카테고리를 보면 지금 저기 더보기가 있잖아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카테고리만 해도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다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마스크도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약 6만 5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3M은 크게 안전산업사업부, 소비자사업부, 운송 및 전자공학, 헬스케어 사업부로 매출 구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에는 이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마스크라던가 손소독제 그리고 방역용품 등을 많이 좀 팔면서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데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국가별로는 어떨지 한번 영어문 글로벌에서 체크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쭉 내려보면요.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국가별로 나와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내수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30% 정도 그리고 유럽과 중동아시아가 한 25% 정도 나머지를 중국, 홍콩 쪽에서 차지한다는 것도 한눈의 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매출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M이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은 물건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그렇게 막 매출이 크게 오른다던가 뭐 크게 는다던가 하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실적 전망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3M의 가장 큰 매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배당킹이라고 이 3M 61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년이면 경제 위기도 있었을 거고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시기에서도 3M은 당황하지 않고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겁니다. 자 배당 현황 어디서 본다고 했죠. 제가 2653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53 검색해 주세요. 3M의 배당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쭉 내려 볼게요. 이게 61년 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 보면 언제죠 여러분? 미국은 1986년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0년까지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거예요. 자 US 달러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자 1986년에는 0.112호였는데 자 지금은 1.4700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것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소개했던 기업들 기억하시죠?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그리고 3M 이렇게 대표적으로 배당킹 종목들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당 현황이 참 매력적인 이 기업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문글로벌에서는 0601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0601 종합차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M의 주가를 보면 2018년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저점을 기록했어요. 114달러에서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 전 고점까지는 좀 가지 못한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월 28일 기준으로는 183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데다가 배당 매력까지 큰 기업인데 그러면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3M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영문글로벌에서는 2663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2663 한번 가볼게요. 2663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요 기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추천일이 1월 27일 비교적 지금 최근입니다. 자 RBC에서는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를 197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때 종가가 186달러였거든요. 지금 보면 186달러, 181달러 이쯤에서도 지금 주요 기관들은 보면 JP모건에서는 205달러까지 제시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의견을 보면 보유나 매수 의견이 있고 여기 매도 의견을 제시한 회사도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요 기관의 의견들을 또 비교해 보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2663 화면 통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3M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기업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기업은 제가 또 관심이 많은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여러분 고급진 갈색병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로 에스티로더입니다. 자 이거 면세점 가면 정말 많이들 사고하는 그런 회사죠. 에스티로더. 여우문 글로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티커인데요. 심플하게 약자로 기억해 주세요. EL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주식 현재가 창 2010에 들어가 볼게요. 2010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티커 EL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EL, 에스티로더를 검색하시면 역시나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약 886억 US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98조 원 정도가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회사로 스킨케어나 향수 이런 헤어 제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되고 나서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일명 고급지다고 하죠. 프리스티지 뷰티를 추구해 온 기업인데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종업계 내에서 프랑스 회사 로레알 아시죠? 이 로레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위 코스메틱 회사인데요. 이 뒤를 바로 이어가는 회사가 에스티로더라고 합니다. 자 대표 브랜드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고급진 갈색병 나오고 지금 에스티로더도 자기들의 브랜드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의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스킨케어 라인이나 이런 메이크업 라인을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말론이나 크리니크, 아베다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도 속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에스티로더 그럼 이번에는 매출이랑 실적도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영웅은 글로벌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2010 해외주식 현잿가창에서 여기 기 보이시죠? 기를 누르시면 기업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실적 전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적 전망을 보시면 지금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보면 지금 2분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27% 정도 매출이 하락했고 다시 3분기에는 46%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쪽에서 실적 성장이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특히 스킨케어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에 메이크업 매출은 감소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마스크를 쓰다 보면 피부 전체, 얼굴 전체가 보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을 좀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메이크업 제품을 덜 사고 이렇게 눈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 보면 여성분들은 또 트러블이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스킨케어 제품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소비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스킨케어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다는 것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킨케어 부문은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성장 동력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매출 전망도 한번 볼게요. 국가별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티로더는 생각보다 저는 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 그 외의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당킹 3M을 살펴봤는데 에스티로더는 배당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에스티로더도 역시 배당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배당 현황 어디서 본다고 했죠? 바로 2653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돋보기 화면에 2653 검색해서 에스티로더의 배당을 살펴볼게요. US달러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실 거예요. 에스티로더가 사실 2020년 2분기에는 배당을 안 줬거든요. 보면 2019년에 2월, 5월, 8월, 10월에 줬죠. 근데 2월, 8월, 11월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티로더를 비롯해서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S&P500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 42개의 기업이 배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금 확보가 좀 더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티로더도 2분기에는 배당을 중단을 했었지만 다시 3분기부터는 배당을 지급했고요. 여기 보시면 11월에 배당금을 보면 오히려 배당금도 늘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53 화면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티로더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0601 화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0601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차트가 쭉 나오는데 에스티로더 생각보다 잘 가다가 코로나 때 잠시 좀 저점을 보였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견고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코로나19에도 좀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월 28일 기준으로는 245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들이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화면 기억하시죠? 2663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63 검색하시면요.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보니까 240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270달러, 291달러, 311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낸 그런 주요 기관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에스티로더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유의사항이 나올 거예요. 자 유의사항 길지만 여러분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61년 연속 배당킹과 프리스티지 뷰티를 추구하는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웅은 글로벌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제가 댓글창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고객님께서 allies을 보관하도록 하세요. 자 USD 10초 수수료 최다 90% 할인 дух 4